귀족은 가문을 위해 살고, 가문을 위해 죽는 법. 가문을 되찾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 기사단원의 철렁. 여기 있다. 기사단의 영광을 위해. 출정의 날이 밝았다. 선봉을 막겠다. 몰아붙이자! 야! 공격폐형으로 영롱한 희망, 해방되어라! 무리한 자는 징벌해! 반드시 명예를 되찾겠어. 봉인, 개방! 돌격! 영롱한 희망, 해방되어라! 늑대는 지금 어디에 있지? 그녀가 나를 밀어내지 않는다면,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다.